금융당국이 개발비 회계 처리 문제로 테마감리를 진행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 경고와 시정 요구 등 계도 조치만 내리기로 했습니다.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10개사에 대해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금융당국은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 개발비 회계 처리가 임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올 초부터 개발비 비중이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진행했습니다. 이어 제약 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을 마련하고 자산화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. 증선위는 이번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도 재무제표의 오류 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